굿모닝, 안녕하세요. 해 뜨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서울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해 뜨는 시간이 5분이 빨라진 것 같아요. 해 뜨는 위치도 약간 좌측으로 갔습니다. 해는 이렇게 12월 기점으로 동지가 지나서 1월 조금 지나고 나면 벌써 해 뜨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오늘도 조금 빨리뜨네요. 언제보다. 며칠간 날씨가 흐려서 해 트는 위치도 못 봤는데 오늘은 날씨가 밝은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짠하게 둥근 노해로 떠올랐습니다. 아 정말이지. 멋진 순간이죠. 저는 헬크가운드 3척에서 일출을 일전하는 360을 빼지 않고 전하는 일출 전도사 허니아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루에 1년 내내 일출을 전하는 일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아침 뉴스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아침실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어둡어둡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4일입니다. 네. 1월 4일 공요일 아침에는 시계태가 태양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발대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태양입니다. 더이상 풀어주면 안되요. 네. 우와. 찬란한 태양이 완전히 레드선이 화이트선이 되었습니다. 네. 오고고고고고고고고고. 네. 이렇게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조금씩 바다라고 그랬죠? 네. 저희집에서 바다 아는 분은 응. 끝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바다 일출을 찍으러 나갔다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내일 아침에 만나요.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